이번 시간에는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일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 쪽, 즉 클라이언트 쪽이라고 하면 웹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HTML을 얘기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 쪽 기술인 HTML에서는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즉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컨트롤을 생성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서버 쪽에서는 클라이언트 쪽에서 전송한, 즉 사용자가 웹브라우저에서 전송한 파일을 받아서 처리하는 로직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서버 쪽 로직은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 범주를 벗어나니까 그건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클라이언트 쪽, 즉 사용자가 파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컨트롤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파일을 업로드할 때는 인풋 타입 파일이라고 하는 속성을 쓰시면 되고요. 네임으로는 서버 쪽에서 그 파일을 식별하기 위한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 예제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jsfeed로 들어가서 한번 예제를 살펴보죠. 이렇게 생긴 예제를 실행해보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폼으로 example-receive.php라고 지정을 했고요. 즉 파일을 전송을 하면 저 파일이, 저 php 파일이 서버 쪽에서 이 사용자가 전송한 파일 데이터를 받아서 어떤 후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메소드는 포스트로 하고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잉크 타입이라고 하는 것을 multipart-form-data라고 이렇게 지정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지정을 안 하고 파일을 업로드하게 되면 파일이 전송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속성을 반드시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인풋 타입으로 파일이라고 하는 속성을 주게 되면 바로 여기 있는 이 태그로 인해서 이 부분 있죠? 여기 파일 선택부터 선택된 파일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정의가 된 거고요. 여기 있는 파일 선택 버튼을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파일 브라우저 창이 나오고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생긴 이미지를 더블 클릭해서 선택하면 선택한 파일이 여기에 필드에 이렇게 추가가 되죠. 그래서 제가 제출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 있는 파일이 파일의 데이터가 서버로 전송이 되면서 서버는 그 데이터를 받아서 서버 쪽에 기록을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직접 이 살아있는 예제를 한번 살펴보죠. 저는 다른 예제와 마찬가지로 제가 실서버 쪽에다가 웹서버에다가 직접 이 example1.html 파일을 선택해서 업로드할 수 있는 이 UI를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이 파일을 서버 쪽에서 받을 수 있는 파일도 생성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트워크를 체크를 하고요. 그래서 제가 파일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서 제출 버튼을 쫙 누르면 제가 보시는 것처럼 example-receive.php라는 파일이 열리고요. example-receive.php라는 파일의 내용은 제가 소스 보기를 통해서 엘리먼트를 열어보면 소스 보기가 낫겠네요. 이렇게 생긴 소스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body 밑에 img 태그가 나오는데요. 방금 제가 서버 쪽으로 전송한 파일명이 94-1.png 파일 이름을 좀 좋게 만들 걸 그랬네요. 아무튼 이런 파일명을 전송을 했는데 전송받은 파일을 서버에 저장하고 그 저장된 파일의 이름을 php가 img 태그의 src 속성으로 부여를 해서 지금 보신 것처럼 그렇게 생활코딩이라는 지금 제가 전송한 파일을 웹페이지상에 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파일 전송이 성공적으로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서버 쪽에서 사용자가 업로드한 파일을 받는 쪽의 로직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이거는 php라고 하는 기술에 대한 로직이고 여러분이 php를 모른다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냥 흐름만 대충 보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배우지 않은 내용들 지금 필요하지 않은 내용들을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조금 더 구체성을 가지고 이것들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잘 가지 않으면 거기서 딱 이해를 멈추고 그 부분은 넘겨버리셔도 됩니다. html에서는 파일을 업로드할 때는 이 부분이 있으면 된다는 사실만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부가적인 얘기를 해보죠. 자 php에서 서버 쪽에서 이 파일 즉 브라우저에서 전송한 파일을 받을 때는 자 php는 여기 있는 업로드 dir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이 파일을 저장할 최종적인 목적지인데 여기 있는 이 로직에 의해서 파일을 저장한 다음에 그 저장된 파일을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죠. 제가 강조 표시한 부분 거기에다가 저장된 파일의 경로를 파일을 취한시켜서 imgsic라는 내용을 완성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출력한 내용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까 보신 것과 같은 화면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눌러주셔야 할 수 있게 됩니다. Polycastcheort.com vàkk allows me to move a list of the videos tuyek telegram dev speak to my club